오늘 진짜 정해진 거 없이 지수호씨가 다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게 라디오잖아요 정해진 거 없는 거 남 대표도 말이야 있는 그대로의 너를 알고 싶어 했어 오지우? 오지우를 알아야 쎄? 나 부탁이 있어 너 지금 당장 자르라고 난리야 인마 이강 피디 또 떠난다 우리 팀 또 해체하나 봐 야 이강 이강 피디님 없이 라디오를 어떻게 하라고? 아 물론 해 어? 너 내가 너한테 프로포즈 할 테니까 아멘